한시방향 원팁 두께의 1분의 1 겨냥해서 너무 두껍게 치면 빨간 공이 흰 공 때리기 때문에 1분의 1 이상의 두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강동궁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대를 치는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하단 당점으로 끌어쳐서 짧게 만들기 그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두번째 포인트에 가기 위해서는 이 방향에서 여기 지금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려면 4시방향 2팁 3팁은 많을 것 같고 4시방향 2팁에 8분의 5 두께까지도 키스는 없겠는데 조금 더 두꺼워지면 빨간 공이 흰 공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 두께 정도 겨냥하는 방식으로 치겠습니다. 4시방향 2팁 두께 2분의 1 약간 빠를 수 없도록 이렇게 쳐도 득점은 되네요. 여기도 쓴 것처럼 회전을 많이 사용해서 끌어치는 것보다 아무래도 무회전으로 치는 것보다 하단 당점으로 끌어치는 것이 회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치는 것보다 회전을 적게 사용하고 짧게 만드는 것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중상단 당점에 회전을 억제한 그런 방법으로 짧게 만드는 게 실수할 위험이 적고 안정적입니다. 연습해보면 알게 됩니다. 초급자분들은 그렇게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강동궁 선수도 하단 당점으로 끌어치지 않고 아마 상단 당점으로 밀어치을 겁니다. 아마도 강동궁 선수변으로 끌어치 공유에서 정상 세림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듣고 다oped countries